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앞에 계신 로봇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쳐줄거에요 오늘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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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신대 새로 오신 선생님이니까 인사드릴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여맨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기분이 나빠보이는데?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뭐 인간시대가 도래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어제때 로봇 선생님이 어... 뭐 이거 누르면 되는건가? 어? 어? 선생님이 아파보여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 어? 불이 나가지고 저거 눌렀더니 선생님이 고장이 났네? 어? 선생님 괜찮으세요? 얘들아 우리 큰일났어 선생님을 고장난... 고장나게 하는 치료를 우리 체포당할거야 어... 어 일단 우리 학교 밖으로 나갈까? 정전이 난거 같은데? 그치? 어? 어? 선생님! 선생님이 화났다! 선생님 고장 느껴가지고 화냈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나 어떡해 여맨아 나 너무 무서워서 이거 못하겠어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 막다른게! 선생님! 어 살았다 와 선생님 마 잔뜩 꽂았어 나 이런거 진짜 못해 여맨아 아무래도 로봇 선생님이 고장이 나서 우리를 죽일 생각인가 봐 니아는 죽었어 그럼? 니아는 지금 로봇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1대1 수학 시간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어? 어어 와 그래서 오늘 구구단 18등까지 외운대 아.. 18단을 이 세상 생활에서 어떻게 써요? 아.. 선생님 리아야 빨리 와 리아야 빨리 와 저 화살표 있는 데로 와야돼 너네 먼저 가 알았어 미호야 아무래도 안되겠다 여맨아 리아가 녹화를 개꿀 빨 생각인가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학교 맞아 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야? 환풍구야 환풍구 이쪽으로 탈출하자고 오 이거 뭐야? 왜 이래 학교가? 으깨졌네 환풍구 잘 지나가야 되는데 뭐야 이것도 다음은 죽는 거 아니야? 그치 조금 어렵네 지금이다 에이 이건 너무 쉽다 여기는 강당이야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고 뭔가 분위기가 쎄한 걸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여맨아 먼저 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뭐야 와 얘들아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떡해 너무 갑툭튀 아닌가요 이거? 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아 로봇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아까 물 뿌린 거 사과할게요 화장실로 도망가야 돼 화장실아 학습으로 오케이 어 왔다 야 이거 뭐야 여기 풍선이 있는데 뭐지? 어? 영화에서 본 거 같다 이 풍선 이거 뭐 타고 매달려 어? 여기는 아닌가 봐 어 여맨아 여기 맞아 거짓말 치고 있네 누가 봐도 여기가 기.. 아 자 아 글로 가는 거야? 응 됐다 일단은 배수관 타고 일단 우리 좀 리아를 좀 기다려줄까? 그래 좀 기다려주자 쟤 하염없이 헤매고 있나봐 아직도 헤매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도 좀 기다려주자 하수구에서 구독 리아야 드디어 왔구나 로봇 선생님 빨리 따라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지 이게 뭐야? 떨어져야 돼? 왜 이렇게 무서워 여기? 거기에서… 선생님 나온다 내가 봤을 때 아 야 뭐야 저거 뭐야 야 우리 로봇이 따라와 이 로봇 학교였던거야? 아 잠깐 왔다 왔다 애들아 여기야 여기 내 이름표 보이지? 여기 여기 위로 으으으 난 우리 얼굴도 안 봤어 무서워서 뭐야 주무심해야돼 찔리면은 찔리면은 바늘구멍 생긴다 리아야 너 여기다가 세수했니? 물이 많이 까매졌어 맛있다 이 물로 세수하면 안되는데 내가 발 씻었는데 이 물로 어쩐지 짭조름하더라 어 레이저다 로봇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릴 탈출 못하게 할 셈인가 봐 로봇선생님 무섭다 아 선생님 이 안에 계실거 같은데? 누가 봐도? 아 누가 봐도 거기인거 같은데 야 안에서 뭐가 움직인다? 뭐야? 야 안에 마네킹인가 봐 아 여기 미술실인가 봐 근데 마네킹이 많이 아 야 화가 났는걸? 여기는 사진 뽑는 영상실? 영상실? 뭐야 나간거야 우리? 우리 나간거야? 탈출이다 탈출이다 여기 학.. 학교 거기 같은데? 도망점 이렇고 빨리빨리 탈출하자고 얘들아 빨리 나와 거의 다 탈출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아까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었어 여기 급식실 뭐야 야 급식실 야 급식실 야 급식실해 야 야 급식실 왜 이래 야 급식실 조심해 아 선생님 안녕 acá 선생님 살았다 얘들아 완전 긴장됐어 어 한 명이 없는 거 같은데? 미호가 미호가 또 미호는 또 영양 지도를 받고 있나 봐 어 그러게 급식실에서 두그릇째 먹고 있나 봐 두그릇째 이다 이게 뭐야 뭐지? 수영하면 길이 나오나? 어 여기다 길 가자 탈출해야 돼 꾸물 꾸물 니아야 너 꾸물꾸물 치는 모습이 귀엽다 우리 수중 뽀뽀할까 수중 뽀뽀 수중 뽀뽀 저리 가 백살 도끼 왜 이래 진짜 어 여기 학교 수영장인가 봐 그러게 따이빙 한번 해야지 이런 데 왔으면 여기 왔으면 따이빙 못 올라가네 사실 정말 야 욕동장이야? 다 나왔어 이제 웅동장까지 나왔는데 버스가 여기다 하는데 선생님 선생님вануди 우리 도 지 으으음 오올이까지 버스다 버스 어! 영양사들이까지 여기다 우리를 마중 나오셨어 버스 샀다 버스 샀다 아 무서워 어 이 학교는 이상하다니까 버스다 버스 나도 버스 타네 으으으으응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고장이 나서 저희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래서 로봇들은 못 믿겠다니까 너 1대1 지금 그거 하는구나 아직도 거기구나 도착했다 자 도착했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리아도 왔나? 나도 가는 중 어쨌든 로봇 선생님들이 고장이 나서 무서웠진 뭐야 리아 이거 타 니가 좋아하는 거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로봇 선생님들이 고장이 나서 하마터면 그게 날뻔 했어요 미호는 오늘 급식실에서 3그릇째 먹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좋아요 구독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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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라디오 뢋 Visual Bar l l l l l i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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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p